I'm a bet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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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tty 어딜 꾸리바딜 겨니 모든 절대로 데려지 catch me if you got bet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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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tty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미쳐질 테니 catch me if you got 간식이 길어졌어! 우리 사람이 더 움직여! 간식이다! 간식이다! 여기 떡볶이 있어, 떡볶이 있어 우리 사람이 되면 꼭 먹고 싶었던 거 저기 다 있어 나는 마라 떡볶이 크림 떡볶이도 있어 아 진짜? 오름이 있어 심지어 그냥 맛있겠다 미니브 간식 게임 맛있는 간식이 뭐야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먹는 거 어때? 근데 게임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맞아 선착순인 거지? 응 이거 막 호랑이 순 아니지? 호랑이 순이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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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인간 됐으니까 호랑이 안 무서워 아니야 내가 동물의 왕이야 아니야 동물의 왕은 사자야 시작해 볼까? 그래 나우리 오케이 어떤 게임이 준비되어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궁금한데? 궁금한데? 뮤직비디오 장면을 보고 어떤 뮤직비디오인지 사진 순서대로 말해보자 자 시작 자 시작 생각보다 어렵다 이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걸 어떻게 알아 진짜 1도 모르겠어 이거 근데 우리 뮤비에요? 아닌 거 같아 아 우리 뮤비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뮤비야 우리 뮤비 아니야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그럼 영영 못 먹지 우리 뮤비라고? 아니야 아니야 우리 뮤비라고? 레이 근데 혹시 몰라 일레븐 배디 배디 아니야 그냥 그거 No more time 일레븐에 우리 저런 게 있었어 배디 아닐까? 배디! 고양인데? 아이브 일레븐 일레븐 확실해 아이브 오프터 레코드 아이브 러브 나이브 아이브 키치 에? 맞나 근데? 일레븐 맞아 저거? 난 일번도 일레븐인지 모르겠어 일레븐은 그 예진언니 내가 생각보기하게 저런 게 있었어? 아니야 아이브 일레븐 아이브 오프터 레코드 아이브 러브 나이브 아이브 키치 아 이거 봐 우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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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거 본 적이 없는데 진심이 너가 말한 게 하나도 모르겠어 연희야 나 봐 나 봐 나 봐 나 진짜 아이브야 나 다이브 맞아 러브 다이브 뭔데? 저기 조명이 러브 다이브 같아 진짜 대박이다 우와 대박 진짜 같이 못하겠다 게임 이랑아 너가 혼내줘 야 댕댕아 너 뭐해 댕댕아 왜 벌써 가 얘들아 인간의 냄새가 나 여기서 아 혼자 죽겠다 댕댕아 너 혼자 그렇게 먹으면 어떡하니 댕댕아 우와 아니 진짜 어떻게 알았지 저거? 체리 둥절 강한지는 좀 달라 그니까 뭐 먹을 거야 하나만 골라야 돼 너 난 마라 떡볶이 아아 그거 나도 먹고 싶어 그거 혹시 몇 개 남은 거 그런 것도 있는 거야? 솔드아웃 될 수도 있는 거죠? 헬리색이 없어 마라 떡볶이 이제 두 개 남았어 우와 아아 나먹고 싶어 나 마라 안 좋아하잖아 맞았어 네 질문 이거 아아예요? 아 아 아 아 두 개 마실 거야? 응 왜 한 개만 마셔야지 1등이니까 와 진짜 안 댕댕 댕댕이 양심도 없다 펩시랑 아아랑 둘 다 마시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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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을 거 빨리 해보자 다음 거 다음 빨리 주세요 에? 뭐야 팥당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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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아아 나홀이 진짜 모르겠는데 누가 힌트를 줬어 진짜니까 내가 뭐라 그래 퀴 땀 눈물 방탄소년단 선배님 내가 뭐라 그래 퀴 땀 눈물 방탄소년단 선배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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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팥당 나미를 팥당 팥당 아아 아아 팥당 아아 마이러브 다리언니 뭐야 뭐야 춤춰 뭐야 춤 춰 춤춰 춤추추 잠깐이 못 들어와 och Hawaii extraordinar 번역 짐 아아 좋아 군ahn 잘 맞췄다 Mara 떡볶이가 내가 먹으면 하나밖에 안 낫네 마라야 saves 나 떡볶이 먹고 싶었어 set Miss 이거 맛있겠다 이거 그냥 다 먹을래 설마 마라 떡볶이 마라 떡볶이 먹고 싶은 사람이 레이랑 리즈인가? 그럼 나는 이거 먹을래 크림 좋다 여기 디너 시간대 좋아 좋겠다 안녕하세요 나도 우와 나 되게 잘해 여기저기 어질러 시작이 좀 거칠어 겟 없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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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걸 멈추라 할 수 있나 잘 구경해나 어떻게 해서 네 맘을 찌러뜨리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내가 손을 보는지 큰일 났다 너네 야 우리 좀 잘하나봐 바로 알았어 너 지금부터 잘 지켜봐 이걸 범죄라 할 수 있나? 나크남크자 들어갑니다 짜자 백 치즈 치즈 뭐여? 잠깐만 너 이름이 뭔지 몰라? 나 중간에 유진 언니의 말에서 다 못 들었어 나도 못 들었어 다 못 들었어 저 치즈 씨 저 혹시 알지도 못 들었어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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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즈 모르지 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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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단치님 무스택스 선배님 에잉? 무스택스 선배님 어? 낙낙 결혼합니다 낙낙이라는 말이 있었어? 아 나 나 범죄라 할 수 있나 시작이 좀 거칠어 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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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범죄라 할 수 있나 나 어떡해서 네 맘을 다 어지럽나 놓는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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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가 손을 보는지 에잇 에잇 야 엉덩이 담당스럽다 엉덩이 예 범죄라 할 수 있나 나 나 나 나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 내 마라 떡볶이 하나 가져갈게 마라 지금 쏠드 가위기 화이팅 하세요 저는 근데 크림이라 마라 딱히 괜찮아요 난 둘 다 좋아 나도 둘 다 좋아 둘 다 섞어도 맛있겠어 그럼 우리 같이 마라랑 크림 해가지고 섞어 먹자 그래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저희는 이제 누가 가도 괜찮답니다 소송 퀴즈입니다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사과 아즈프스 사겨요 사기야 짚어서 어? 너가 자꾸 힌트를 주네 원영이가 언니는 지금 알아? 응 너 덕분에 알았어 방금 나 방금 사기야 짚혀서라 그랬어 에효아 너가 약간 힌트를 해줘 완전 졌어 완전 체리 체리 헉 근데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 예 그럼 조용히 일단 여기 얘를 몰릴걸? 말해봐 말해봐 제목 말해봐 제목 말해봐 싫어 저희는 이제 누가 가도 괜찮답니다 중간에 유진으로 보여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잘 됐어 원영아 자신감을 가진 체리 자신감을 가진 체리가 돼 볼게 체리 윤화 선배님 사건의 지평선 체리가 맞췄답니다 맞췄다 크림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아아 솔드아웃 아아 솔드아웃 아 지금 끝났어요 원래 호랑이가 왕인데 이빨 빠진 호랑이 다 빼빠진 호랑이 해보자 이게 진짜 제일 어려워 가벼운 발걸음은 바람 따라 날아올라 왠지 예감이 좋은 날 달콤해 색다른 느낌 설레는 마음 가득해 이 순간 말해줘 너의 마음 다 오블리비아테 이뤄져 야 이거 왜 알아야지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나 알 것 같은데 나 둘 다 얘기했는데 나 여러분들 들어본 적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가벼운 발걸음은 바람 따라 날아올라 왠지 예감이 좋은 날 다 말해줘 너의 마음 다 오블리비아테 이뤄져 이제 좋은 일들만 이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정답! 이랑이! 이르리 이르리라 우주소녀 선배님 이르리라 이르리 우주소녀 선배님 이르리 이르리 이르리라 모두 다 이루지 나를 다 겨봐 우린 원해 원해 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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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해 이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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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호랑이 먹고 마라 떡볶이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크림 먹고 언니한테 마라 떡볶이 줄게 뭐야 호랑이 뭐야? 언니를 위해서 남겨놨어 내가 마지막 문제 가보자 좋아 내가 맞춰볼게요 열심히 레드벨벳 선배님 나도 그 생각했어 지금 아 이거는 이거는 너무 쉬워 잠깐만요 이거는 너무 쉬워졌잖아 나홀이 러브다이브 아이브 러브다이브요 정답입니다 나는 당연히 말하지 그래 심지어 유빈 우리 동물들아 다시 마쳐보자 이게 노래인건가? 덜덜덜 덜덜덜 들돌듀드 내가 또 아무거나 말해볼게 두다디다 어 아니네 뭔가 그런거 있을 거 같아 두다디다 더디다디 아우 유지 강아지 강아지 모두 아이들 선배님 덤디 덤디 어떡해 난 진짜 K-POP 천재인가 봐 덤디덤디 덤디덤디 오오 덤디덤디 덤디덤디 넌 나는 정말 잘한다 또 1등이네 혹시 나는요 K-POP 우등생 어? 잠깐만 왜? 황치즈 전 예로 가겠습니다 우리 황치즈에 환장하는 그룹이잖아 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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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이런 아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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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다리 뺄웅 아 다리다리 뭐 이런 이런 모죽이네 아유 mob 뭐야 이거 모르는데요 아유 mob 아 그거는 쉐이킷인데? 또 그 센서대로 하는 거 아니야 혹시? 나는요. K-POP 우등생. 이제 다음 언니겠다. 이제 다음 나야. 다음 나야. 다음 가사도 가사로? 듣고 제모 맞히기. 아 나네 이거. 오케이. 오케이. 뭐야 완전 귀여워. 둘 두면 조용히 하도록. 조용히 하도록. 야 어디서 병아리가 지금. 병아리한테. 어? 휘학생. 난파란 나비처럼 날아가. 잡지 못한 건 다 내 못이니까. 활짝 꽃 피웠던 시간도 이제 모두 내겐 라이라이라이. 어? 붉게 타버려진 너와 나. 난 괜찮아 넌 괜찮을까?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. 꽃 향기만 남기고 갔단다. 꽃 향기만 남기고 갔단다. 뭐냐? 쩌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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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쩌냐? 쩌냐? 체나? 패렐은 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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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. 근데 나는 일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넌 왜? 나? 난 어리잖아 언니는 고양이잖아 난 고양이니까 한국말 잘 못하잖아 나이구겠네요 처송이래 잘 봐 처송이라고? 나 잘하니까 이응 씨, 니응? 원영 아사 아이유 선배님 뭔가 최신곡일 거 아니야? 느낌이 그래도 케이팝일 거 아니야 그치? 오이 오사 인사 원영 없어 원영 없어 원영 없음 원영 있어 원영 있어 원영 그 가수만 알려주세요 여유 있어 여유 있어 남자 아이돌 로얘입니다 최신곡은 거의 깨칠 거 있는데 제가 케이팝 박사예요 제가 맞춰보자 맞춰보자 여기서 맞추면 우리 하나 더 주세요 우리 하나 더 오 아 오바시스? 너 마음속으로 좀 말해볼래? 아니 말해야 돼요 아 원영 아 원영 뭐야? 체리 나 진짜 잘한다 게임 못하는 척 한 거야 세븐티 선배님 음악의 신 우와 세상에 음악의 신이 있다고 튜주룸 님이 아 니가 너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와 진짜 천재다 원영이 곰돌이 수집회 했다 가사 듣고 제목 마치기 서로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너에게로 다가가고 싶은데 바람에 납풀거리는 꽃잎처럼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 이선! 유리구슬! 이선! 유리구슬! 여자친구 사모님! 유리구슬 사모님! 유랑이! 나 할게요! 유랑이! 유리구슬 여자친구 사모님... 어떻게 알았지? 뭐야 이거 여좌친구 사모님 무작께 안돼? 어! 유리구슬 아니고 뭐지? 이제잠! 오늘부터 하려나 여자친구 사모님! 유랑이! 유랑이! 여자친구 사모님! 여 association요 오늘부터 하려나! 유령이 야! 유령이! 유랑이! curse me! 오늘부터 하려나! 상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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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잡잡해. 앉아. 나 너 지금 여기에 힘 줬어. 잘 먹겠습니다. 내가 맞춰서. 이제 한 명 밖에 못 와. 얘한테만큼은 이길 거야. 야 여기서 보면 진짜 재밌다. 부피즈. 퍼피즈. 퍼피즈. 펌퍼카. 나 알았어. 리즈. 나 알았어. 리즈. 리즈. 치즈. 치즈. 아이유 선배님 반 편지. 장담. 너. 아 나홀이. Mackenzie. 넌mont원. 하나. ф синsemуем이 ai manages지 ouf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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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qu 하하하하 잘했소요 네, 나 아이브 노래 해주시려나요 간다 부둥 바다 어? 야 이거 어렵네? 노래 제목이에요? 네 이게 뭐야? 알아? 언니 벌써 알았어요? 이거 진짜 대박이잖아 뭐는데? 아 근데 이거 모르면 진짜 약간 이거 모르면 진짜 못내고 약간 사과해야 되죠? 못내고 나가야 돼 비디 배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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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떴어 알지 이 노래 완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맞아 끝 이렇게 파티가 열리면 빠질 수 없는 게임이 있지 뭔데? 미브?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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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마리? 세 마리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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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놓쳤다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시작 미브 잡자 미브 잡자 망랑랑 냥냥 띠앙 띠앙 깡총 몇 마리? 다섯 마리 잡았다 놓쳤다 놓쳤다 잡았다 잡았다 NZ 세 마리 잡았다 잡았다 놓쳤다 jed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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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마리? 잡았다! 뭐 이거 다 공밥을 하는 거야? 다섯 마리! 잡았다! 놓쳤다!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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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세! 다섯 마리! 잡았다! 놓쳤다! 놓쳤다! 잡았다! 놓쳤다!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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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세! 여기서 이랑이 틀렸어요! 이랑이 먼저 만수했어요! 우리 인간들의 게임을 너무 다 마스터 했는데? 너무 쉽다! 다음 게임 하자! 다음 게임 하자! 너무 잘하네 근데? 잘하는 거야? 치즈 셋! 체리 여덟! 나우리 셋! 나우리 나우리 나우리! I am ground! 이제부터 시작! 치즈 셋! 치즈 치즈 치즈! 타랑이 넷! 타랑이 넷! 타랑이 넷! 타랑이 넷! 타랑이가 누구야? 타랑이가 누구야? 너 진짜 타랑이 넷! 나이 2번 달이거든? 너 진짜 타랑이 너... 이게 뭐지? 안 알려줄 거야! 라인더? 시작! 차례! 체리 여덟! 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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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랑이 셋! 타랑이 셋! 타랑이 셋! 타랑이 셋! 아... 타랑이가 누구야? 야! 너네 이놈아! 야! 아니,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! 아니, 이놈이 기억이 안 나! 아니, 지원이가 다랑이라 해서 자꾸 다랑이 밖에 생각 안 나잖아 알았어, 다시 할게 여기 마이너스! 없던 일, 없던 일! 아이랜드 라운드 지금부터 시작! 강한지 셋! 강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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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 넷! 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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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18! 다리 18! 다리 18! 아니, 미안해, 틀렸나 봐 틀리니 왜 이렇게, 재미없게 틀리는 사람이 어딨어! 다리가 자꾸 느낌을 하지 않았어? 아니야! 다리 18! 미안, 내가 틀렸나 봐 다리 마이너스 다리 5! 다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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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거 못하겠어 치즈 3! 치즈 3! 치즈 3! 치즈 3! 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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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! 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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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체리는 이거 못해 강한지 셋! 멍 멍 멍! 아이엔 그라운드 멍부터 시작! 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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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한지 6! 멍 멍 멍 멍 멍 나울이 5! 나울이 3! 강한지가 1등이야 고마워 너 진짜 잘한다 안지야 너? 그래 너 잘해 그래 그래 너 잘한다 너처럼 게임 잘하면 무슨 기분이야? 재밌어? 행복해 재밌어 즐거워 재밌어? 난 게임 재밌어 넌 못하는데 왜 재밌어? 몰라 막 스릴 넘쳐 못해서 그래 아 그래? 뭐야 나 붕어빵인 거 아니야? 제리 받아주세요 축하해 6등 고마워 뒤에서 1등이다 아싸 또 볼펜 이런 건가? 아! 어! 마음에 들어! 뭐야? 붙이는 미니 팝붕이 이거 핫팩 뭐야 나 붕어빵인 거 아니야? 이거 어묵 키백이래요 오 이거 뭐야? 그냥 녹차처럼 이렇게 물에 담궈서 먹는 좋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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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꿀래 1등? 이거 바꿀래? 고마워요 오 나 무겁다 오 유자차야? 나 이거 진짜 좋아하다 붙이는 핫팩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게 첨가상이었던 거야? 뭐야 나도 묵직한데? 뭐야 뭐야? 야 설렁탕이야 언니 맞춘 선물이다 이게 맞춘 선물이다 맞춘 선물인데? 이거 뭐야? 양말이에요? 오 너무 귀여운데? 귀여워 예쁘지? 어 축하해 오 이거 진짜 귀엽게 생겼어 우와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너 발 사이즈야 너 발 사이즈 귀엽다 귀엽다 집에서 신고 다녀 땡큐 이러면 또 나의 선물이 기대가 되는데 여기는 근데 항상 1등에 제일 별로인 것 아니더라구 예쁘게 만드세요 나이 이쁘 고마워요 어떡해 뭐부터 챙겨? 일단 소고기부터 챙겨 오오 뭐야 뭐야? 우와 되게 크다 뭐야? 대개야? 이게 뭐야? 우와 우와 나 답 늙다 아 도끼털 아 잠시만 도끼털 체리 왜 그래 사질래 어떻게 나를 덮을 수가 있어 아 체리한테 넘기도록 해 우와 엄청 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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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또 없어요? 나 이거 덮고 잘래 되게 크다 우와 체리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 이거 나는데 나 이거 덮고 있어 그래 진짜 우리 이제 인형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인데 하루 동안 인간으로 지내본 다들 경험이 어땠어? 난 안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 돌아가면 안 돼? 살고 밖에 안 돼? 나는 내 맘대로 살 건데 주인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 주인 또 추위도 많이 타잖아 맞아 우리 그럼 오늘 받은 거 다 주인 도로 돌려주자 싫어 왜? 싫어 왜 싫어? 너 뭐야? 나 주인 싫어하니? 돌연변이 나 싫어 어차피 우리 인형 되면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 인형 되면 필요 없어 여기다가 넣어줄게 주인이 좋아할 것 같은 이거 두면 좋아하겠지? 역시 내가 준 선물이 최고지 주인님께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시길 바를게요 우리는 겨울 좀 자자 이제 우리는 다시 미니부로 돌아갑니다 우리 다음에 또 사람 되면 재밌게 놀자 좋아 얘들아 즐거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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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우리 다시 인형으로 만나자 뿅 우리 다시 인형으로 만나자 뿅 남들은 절대 모를 거야 잊은 길 공개 모두야 어? 이게 뭐지? 여기 왠 양말이 있지? 여기 왠 양말이 있지? 위니브 꽃을 입혔습니다 으악 지금 먹고 싶다 향을 해를 만들겠습니다 안녕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게임 속으로 들어온 모양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? 어? 좋았어 내 친구가 될 미소녀들 만나볼까? 상대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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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난 벌써 상대창에? 어... 같이 아침 운동할래?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아 근데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래 그래 좀 더 쟤 새로운 하숙생이에요 여러분 미안 내가 바빠가지고 상대 좀 해줄래? 알겠어 어 괜찮아?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아 잠깐만 아기 고양이도 오랜만이지? 잔용해 내가 준 생일선물 키웠나? 우리 첫 만남 어디였는지 키웠나? 대답 못하는 거야? 실망이야 조용히 좀 해줄래? 미안하다고 해 빨리 내가 공부하는데 너가 방해했잖아 나 아까 힘 받는다 내 운명의 단짝은 대체 누구일까? 어...